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 아이디나 전화번호로 상대방을 내 친구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건 메시지창입니다. 서로 톡방이고 이것은 오른쪽에 왼쪽 끝에 있는 사람 모양이죠. 이걸 터치하면 친구 명단이나 플러스 친구가 쭉 나야 됩니다. 이때 아래를 이렇게 자꾸 내리면 제일 아래쪽에 노란 원의 플러스가 있죠. 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 나타나지 않아요. 위로 가면. 그런데 아래쪽에 내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면 나타납니다. 이 나타나는 노란 원의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일 위에 QR코드 있죠. QR코드로 친구를 등록하는 방법. 이것은 카메라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 연락처로 추가 있죠. 이것은 친구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아래에 전화번호를 쓰고 저 위쪽에 확인을 누르면 그 친구로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아래쪽에 노란 원에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아이디 있죠. 아이디를 터치합니다. 이건 아이디로 터치하면 카카오 아이디가 아이디를 상대방의 아이디를 아는 경우에 아이디를 쓰면 등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거 아이디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제 아이디가 그러면 이걸 제일 위에 찾기 있죠. 오른쪽에 찾기를 누르면 제게임원에 안 나오네요. 자기 자신은 안 되는가 봐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틀림없이 굿맨이라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굿맨 아이디를 하고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굿맨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친구추가 있죠. 이 친구추가를 누르면 친구가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로는 위에서 왼쪽의 상단의 왼쪽에서 화살표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노란 원의 플러스를 이렇게 누르면 QR코드로 혹은 연락처로 추가할 수 있고 연락처는 전화번호죠. 그러면 카카오톡 아이디로 그 다음에 추천친구 있죠. 제일 밑에 추천친구를 터치하면 카카오톡에서 추천친구를 보여줍니다. 추천친구 터치해 볼게요. 그럼 이와 같이 여러 명의 추천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을 보고 친구 오른쪽에 그 플러스 있죠. 사람 아이콘에 플러스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 친구 등록이 됩니다. 추천친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상단의 왼쪽 화살표 눌러서 그래서 모든 것은 카카오톡의 사람 있죠. 왼쪽의 사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을 클릭하면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아래쪽에 이렇게 내놓으면 노란 원에 플러스 있죠. 이것이 나타납니다. 이게 안 보인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위로 올라가면 아래로 이렇게 내놓으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 상태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QR코드 연락처 추가 카카오 아이디로 추가 추천친구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닫으려면 제일 하단에 X를 누르면 되겠죠. 이상 전화번호로 친구를 등록하거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카톡 친구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